오늘의 D그룹 승자전 경기에서 강력한 푸나틱을 상대로 비전스라이크즈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지에 나왔던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라인업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대로 나온다면 아마 조합의 변경이 예고가 되고요. 성공으로 마코가 일단 등장을 하죠. 맞습니다. 마코 선수의 입장 버즈 선수. 자 스택스 라키아네요. 밝은 표정의 라키아 선수가 입장하고요. 인사들의 만남인가요? 뭔가 보스터랑 할려있던 것 같은데 안 맞은 것 같아요. 자 보스턴 선수와의 짧은 인사까지 관을 받고 자 이제 감독 코츠님들 아 저걸 저 알베 선수에게 알베의 소바의 그 소위한 트월킹 딸이 해외에서 난리 났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희의 반응까지도 보스턴가 그거를 또 따라해주네요. 요원 조합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죠. 오히려 매그넘은 일단 킬 조이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K.O.와 K.O로 준비했어요. K.O이지. 뭐 예전에도 스택 선수가 K.O 충분히 쓸만한 가치는 있다. 네. 이런 봐야죠. 준비가 안 돼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런 봐야죠. 이런 거였다면 자 근데 이미 컨베이어 벨트로 3명이 돈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벨트를 밀리면 총이 우리가 짧아서요. 살 수만 있다면 버텨야 돼요. 아 한 명! 자 일단 마코 서주가 한 명 끊었습니다. 이러면 큰일났어요. 왜냐하면 고스트의 화력을 스크림 밀어야 돼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거는 근거리 교전인데 뒤로 저렇게 고스트가 세 명이 돌면 이거는 이미 우리 예상이 아닌 거예요. 설치하다 가는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 번 더 여러분 뒤에 의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가 아까도 그랬으니까요. 한 명 더 했었는데 마코가 먼저 맞아서 질 뻔했어요. 자 한 명 시간만 끌어야죠. 불러야죠. 불러야죠. 체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되는 위치다. 오 영리하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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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빼고 자 라키아 와 그리고 본데스 덜크 아니 섹스 뭐야 이거 아니 덜크가 끝났어. 이거 해체대요. 아 완전 말렸어요 경기 아니 덜크가 원템 내면서 이거를 메인을 뚫어놔 가지고 아 화살도 미스 자 라키아가 한 명을 끊는데 아 그치게 됐습니다. 3대 0으로 푸나틱 앞서 나가네요. 오우 마코가 해줘야 됩니다. 자 마코 이번에도 뒤 도는 거 의식해 줘야 될 거 같고요. 일부러 열어줬어요. 일부러 열어줬어요. 자 두 명이에요. 계속 여러 명이 오다 보니까 컨베이어 봐야 돼요. 자 미스틱과 덜크가 뒤쪽에서 보스터를 일단 라이브 잡았고요. 자 이거 인원수 두 명인 거 봤으면 스크린을 미는 게 마코! 봤어요. 마코가 콜 줬죠 이러면 스크린 밀었어요. 잘 밀었어요 스택스로 좋아요. 자 스택스가 도망. 아직 봐야 돼요. 자 바로 바로 바로! 지금 몇 명인지 몰라서 이거를 네 이거 근데 진짜 저는 지금 오더는 좋았어요. 왜냐면 앞뒤로 에워 쌓이는 거를 스택스가 앞선 두 개 라운드를 그렇게 지고 나니깐 야 얘네 100% 뒤에서 리테이크 스테인이다. 힘으로 밀어 원해서 민 건데 그리고 이 타이밍에 미스틱 잘 찔렀어요. 아하! 오늘 미스틱도 진짜 꼼꼼하고 영리하네요. 일단 버즈가 한 명 그리고 라이브가 라키아 살려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제로 포인트 걸렸죠. 매그넘 튀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부활 믿고 교전을 건 거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일단 아하! 보스터가 백업을 와줬네요. 자 설치는 됐습니다. 자 매번 설치는 돼요. 저흥이를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렸어요. 근데 이거 1킬 더 먹고 예를 들어서 근데 뱀이빨 두 개가 있어서 그래도 유리하긴 해요. 자 고가구라나 충격 화살 선. 아! 아! 봉쇄완성! 아! 이러면! 자 일단 라키아 자 이거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자 시간 봐줘야죠. 타이밍! 자 왼쪽으로! 아! 스텍스! 자 그리고 도마! 아 이거 장벽 실수했어요. 그렇죠. 라키아가 와! 이번에는 드디어 승리를 가져가는데 비주얼 스트라이크 지금 백업 속도 모여고 아니 푸드한테 그린 결단적 모여 이거 무조건 에이다! 이미 이미 3명 이미 3명입니다. 아니 백업이 이거 망대에서 구덩이 올리는 거 아니면 뒤 다 열려요? 아! 아! 자 요즘은 2명씩 그래서 3명 맥은 업! 자 마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거 해볼만 해. 할만해. 뒤로 와요. 더군다나 오퍼라서 덜크가 이거 칼복을 뽑거나 덜크가 아니면 총기를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 정보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텍스는 구덩이에서 역습을 한번 지우는 용도로 찌르고 나가야 되고요. 자 미스틱과 이거 지는 아니 생각 안하나요? 총 바꿨어요 덜크 봤어요. 이제 봤어요. 자 마코가 바깥쪽이에요. 잘 돌았어요. 영리하게 잘 돌았어요! 좋아요 옆에서! 자 일단 마코 한 명. 그렇죠. 그리고 배밍팔 뚫린 거에요. 그렇죠.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아 이것도 컨베이어 세 명이에요. 네. 이번엔 셋. 전엔 누리였지만. 근데 총기가 다 이쪽이야. 이거 믿으면 큰일 나요. 자 일단 어까를만 좋았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하나도 억제시킬 수 있고 이거. 오와 마코 한 명! 마코 마코 해주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가나요? 자 마코와 라키아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미스틱을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가져와나요? 마코! 자 그리고 라키아까지. 세멱 다 잡았어요. 그리고 버즈는 어차피 이거 시각되는 용도라서. 자 두 병 있어 더 퀵. 맞아요 버즈가. 네 마코 때문에 이겼습니다. 자 보스터 선수가 위치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면 들어갈 수 없는 보스터 어차피 총기는 내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로 살리고 싶을 거예요 보스터는. 안되죠. 네 스택스가 꼼꼼하네요 이거는. 자 근데 이거는. 아 이거 위치 잘. 자 일단 배밑 봐. 잘 던져야 돼요 위치. 자 벽을. 세웠습니다. 아 이거 장벽 실수. 도마 장벽 실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자 버즈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보스터가. 자 버즈 선수를 일단. 정리했습니다. 자 마코. 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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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아예 안 됐군요. 아예 해체가. 지금 스테이크의 마지막 한발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마코의 킬 때문에. 보면 못 들어오죠. 자 덕크 긁힙니다. 와 포인트 타임 너무 좋았어요. 자 도마가. 벽 벽 벽 벽 벽 벽. 자 도마가 장벽을 너무 앞쪽에 설치해가지고. 이거 해체 방해는 무조건 되고. 네. 자 일단 라키아가. 아 자리 갔어요. 중요한 거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비. 자 그리고. 자 아이비가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아이비. 자 그리고 포스터 남았습니다. 아 비전 잘하네요. 자 위쪽에서. 아하하하하하. RKO니까. 무릎이 상하잖아요. 동안이 멀쩡하죠. 동안이 멀쩡합니다. 네. 마코가. 마코 좋아요. 한번도 돈 적이 없었거든요 마코가. 그리고 이거 콜 준 이유가. 포탑도 깼다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 봐야되요. 백그너브. 와. 이거 잠깐. 월샷. 와. 플라틱 경기력. 와. 미니맵에 무릎에 찍히자마자. 월샷. 진짜 이거 뭡니까. 대단한 팀입니다. 플라틱. 정말. 자 일단. 플래시 드라이브. 보스터. 이거 라키아 잡힌 건 커요. 왜냐하면 봉쇄를 못 깨서 이거는. 메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최대 변수 더 큰데. 들어가야죠! 스택스 혼자 남았습니다 파편탄 되나요? 아쉽네요 최고의 라운드였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파편탄 이러면 설치 안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많이 긁혔습니다 버즈 좋아요 일단 설치 위치가 잘 빼고 잡아야 돼요 스택스도 한 명 4대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끝내야죠 찍혔어요 찍혔어요 미스틱이 독성용기 켰는데 이거 바로 깨야죠 정확하게 깨집니다 똑같은 위치에요 버즈가 이건 알고 있었고 프리스라이브 왼쪽 왼쪽 뒤 그렇죠 바로 비유해줍니다 하지만 매그넘에 2명 버즈 움직임이 너무 좋네 버즈가 버즈가 한 번 치우고 걸어줄 것 같은데 버스터가 진짜 프나틱도 좋은 팀이에요 무조건 A밖에 없어요 설치 안될 수 있어요 시간 빨리 가야 돼요 프나틱은 어 A 맞구나 장벽 못 올려요 장벽 시간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버스터 럴코드 잡았어요 이러면 스킨 아껴도 되겠어요 이거 진짜 제로 포인트 하나 때문에 A 사이트 진입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장벽을 올리지 못하네요 비전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느껴질 만한 경기 버즈 위쪽에서 버즈 위험해요 그렇다지만 오 잘 봤어요 사라그네 분도 위치 좋아요 아 일단 다 긁어놓긴 했는데 도마와 버스는 일단 채워줬고 라키아가 아직까지 아 너는 모를텐데요 매그넘까지 있습니다 미드쪽에 이거 좀 봐줘요 옆에 옆에 아 이건 알 수가 없었어요 어 근데 실수 실수 아 마크 아 매그넘 아 매그넘 땡큐 감사합니다 긴장한 거예요 아 매그넘이 이러실 수는 해요 아 근데 도마 도마 아 우리도 실수했는데요 30세큰즌 잠깐만요 아 이거 갑자기 이게 왜 자 위쪽에서 벽울턱 올라와서 두 명의 선수를 좀 제거해버렸어요 아 매그넘에 열광하는 사이에 네 위치가 양쪽 거울이라 이건 어렵죠 이건 어렵죠 네 자 컨테이너 위쪽에 도마 선수 네 명째입니다 자 우리는 앞쪽으로만 가야되는데 시도해야죠 더이상 물러설데가 없어요 네 이겨야만 하는 라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성기전을 독성기전을 자 이거 시간이 지금 보시면 매그넘이 빨리 돌고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덕크가 버즈를 와 잡고 나와왔어요 그리고 뱀잎발의 독성연기에 와 털깍 조성기전 더 크 마지막 네번째 THEM 보셨나요? 반응도 하기써 끝났어요 캬 일단 쉐니프 다섯 자루를 들고 배우기 치즈 걸게 된 当然 매그넘에 자 11점은 줘야 돼요 architects 아 버즈 와 시즈ensemble Double 뭐야 Ec 그러니까요 저희는 연습장 못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오프닝, 오전에 나오는 아침 루틴대로 때렸잖아요. 그렇죠, 루틴. 25개씩. 약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애가 좋은 화였고. 자, RB 선수가 그런데 미스테이 옆에 스크린. 조심하네, RB, RB, 여기서 여기. 여기 알아야죠! 미스테이 마지막 스택스. 1대1, 1대1. 자, 도마. 총 있어요. 20초. 자, 스택스 선수 피가 없긴 합니다. 제가 체력 없어요. 아직 설치 안 됐고요. 10초. 와야죠. 와야 돼요. 아, 살려버리네요. 질블라이 타고 가야 돼, 장벽 때문에. 이거 잡으려고 할 거예요! 스택스! 시간, 시간, 들어! 좀만 버텨줘요! 버텨주세요! 자, 그렇죠, 이렇게. 좀만 버티비스! 아아아아아! 이게 칼폭이라 무빙이 끌렸어요! 생각은 안 하죠. 어, 근데 여기, 여기, 여기. 보스터! 모르죠, 이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끊기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저렇게 액션을 했는데 알비가 저기서 계속 있을 거라고는. 제가 그리고 벽 채웠거든요. 일단 벽게 해줍니다. 아하! 설치만 맞겠다. 설치됐어요. 자, 설치됐어요. 문제는 무력한 병력을 쓰고 온 거라서. 와, 더 크! 아, 벨로 긁힙니다. 아, 이거 스택스 없는 거 큰데요? 거의 된다. 이러면은 플래시 드라이버 없이 그냥 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화살 하나 찍고 들어가야 돼. 장벽 있긴 한데, 알비가. 장벽 지우고, 그렇죠? 지금 총 들어야 돼, 총 들어야 돼, 지금 들어갈 때. 자, 그리고 버즈. 마코가 정리. 그리고 한 명 더. 뒤에 봤어요. 같이 봐야죠. 도망. 마코! 라키아까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총을 안 뚫었어요. 총을, 총을. 자, 마코랑 버즈랑. 사운드, 설치 사운드 나면. 자, 마코. 어차피 안 돌린 거 알비 때문에 알아요, 무조건. 알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와, 일단 피해 주고요, 일단 피해 주. 돌아, 알비! 버스터! 버스터 진짜! 아, 버스터 진짜 이거! 정말 이걸 위해서 정말! 아, 보니를 하지 마요, 알비 들어갑니다. 설치, 설치. 아, 보니네요. 이러면 매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와, 버스터 진짜. 이거는 대박이네요, 진짜. 와, 저걸 끝까지 저각을 보고! 한 자루라도. 자, 이제 마코가 알게 됐습니다. 둘러야죠. 빼겠죠, 맥은 안 써줘요. 이게 다 시각 끄는 이유가 되게. 어, 그래도 마코가! 와, 마코 이거 엇박자로도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냥 잡아오네요. 자, 그리고 어디로 도나요? 이거 근데. 어, 아는 거 같아요. 더 크게 에임은 조심해야 돼요. 아, 보스터. 아, 보스터. 그리고, 양각인만. 스택스. 프레이스 드라이브면, 승부스 봐야지 이거. 자, 같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자, 위치 봤어요. 좁히나요? 좁히나요? 일단 장막. 원웨일을 여기용? 원웨일을 여기용? 원웨일을 여기용? 원웨일을 여기용? 자, 오케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자, 일단 스택스! 더크가 잡아냅니다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더크 인정입니다. 저거를 원웨일을 여기용하네요. 와, 정말 순간적으로 좁히는 것까지 저도 예상을 했는데 멀어지면 양각을 내주니까 멀어졌으면 졌어요. 아, 진짜. 근데 순간적으로 양각을 본인이 원각으로 바꾸고 그걸 여기용에서 앉아서 그 각을 쬐어요. 이제 풀었잖아요.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풀었을 거기 때문에 이어지는 2세트에 본인들이 선택한 맵 헤이븐에서 좀 뭐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이제는. 그냥 경기 아닙니다. 이거 플레이오프로 가는 승자조 매치예요. 이만한 각오를 아마 다들 했을 겁니다. 아. 그는 진짜 미친 에임이었고. 근데 마지막에 1대1을 진 건데, 스택스가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큰 그림 안에서 만들어내는 스택스의 반응도 그랬고, 자, 킹 왔네요. 킹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킹 선수가 뭐 지난, 헤이븐 지난 경기 기억하실 겁니다. 풀세스와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더 좋은 모습, 안정적인 모습. 그 당시에 진짜 비전 스트라이크한테 전체적인 스택 200을 모두 넘었어요. ACX가 모두 200을 넘으면서 함께 터져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거 페이크할 수는 있어요? 아, 속공이네요. 맞네요.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균열 타이밍 좋았고. 균열 때문에 차고란 동시에 진입이 늦어져서 이미 왔고. 빼고 빨라요, 빼고 빨라요, 빼고. 자, 여기도 한 번 더 끊기게 됩니다. 일단 스타트. 누가 나노소음에 갔죠, 이거는 일단. 근데 이거 저는 지금 백업도 되게 좋았는데 반응이 늦었나요? 지금 나노소음에 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뭐 중력의 셈의 나노소음 연계에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있죠. 그거 아니고서야 밟아서 갈 일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저거를 던지고 들어온 거면 진짜 준비 많이 한 거고. 자, 그리고 더클. 한 번 눈이 멀었습니다만 확인되었습니다. 자, 더클. 자, 위치 파악됐습니다. 아, 아이비! 자, 왔어요. 스택스 왔어요. 지금, 지금! 아, 매그넘 무클릭! 스택스가? 스택스가? 한 번 더 맞았어요. 한 번 더 맞았어요. 자, 매그넘과 보스토가 함께 남아있습니다. 좀 어려워지네요. 네. 자, 2득을. 와, 정말. 자, 2득을 아마 A인 거 알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모입니다. 균열과 하수 늦었어요, 이거. 늦어요, 늦어요. 속공이 너무 빨라요. 아, 근데 되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나왔어요. 나갑니다, 아이비. 자, 이거 너무 잘했어요. 일단 숏 쪽으로 들어와요. 자, 일단 여진. 자, 그러면서. 아, 좋아요. 버즈, 버즈 좋아. 자, 아이비 나갔어요. 버즈 좋아. 그렇죠, 이렇게. 버즈 2명, 아이비 1명. 추적까지 만들었고, 아이비가. 무결점이면 진짜. 물었어요, 물었어요. 물고 신성파동까지 위치 그대로 고정. 자,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게. 자, 다 썼어요, 이건. 다 썼어요, 이건. 다 썼어요, 이건. 추적자, 추적자. 그렇죠, 이건. 추적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균열, 균열, 균열. 백업. 스택스. 그리고 아이비가 한번 시선 돌려주는데 덕트는 입에 들어왔어요.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 아, 눈물었어요. 스택스, 백업 빠르고. 대기 중. 자, 옆쪽에 비스트까지 들어옵니다. 3대2 상황. 와, 두 팀 다. 두 팀 다. 네, 두 팀 다. 너무 잘합니다.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2명씩 남았습니다. 야, 이런 경기가 나와요? 자, 마코를 의식하고 있는 보스터 조심해야죠. 이거 킹이 먼저 움직여줘. 아래쪽에서 마코! 마지막 맥듬. 자, 킹 해줘야 돼요. 자, 맥듬 마킹. 킬로잉, 킬로잉. 아, 맥듬. 마지막 빠레. 지금 클리어 했어요, 클리어 했어요, 정신차. 지금 정신차 했자. 윈도우도 없다. 씨오리구나. 봤어요, 봤어요. 차고 봤어요. 자, 덧씨와 데미장 직진해야 됩니다. 봐버렸네요. 일단 킹. 이게 데미장식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이거는. 네, 일단 균열 때문에 한 번 멀었고요, 스택스 선수에. 지진강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5포. 버즈 위치. 아, 버즈 다 줬어요, 일단 스택스. 두 명. 설치, 설치, 설치. 아, 스택스. 다 했어요. 그렇죠, 아이비. 알림판은 뭐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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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설치 안 됩니다. 설치 안 돼요. 이겼다. 그리고 오파. 설치 안 돼요. 오파. 오파. 이렇게 알림판. 슈퍼 플레이. 스택스와 알림판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계속해서 끌고 갔던 두 선수의 듀오였습니다. 진짜 그 스택스의 에임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었고. 와, 그 뒤쪽에서 말이 안 되었네. 스택스 선수가 한 명, 두 명에. 덜클의 작은 것도 확신이 있었어요, 위치가. 진짜. 이 근본 듀오. 나노 수업은 아예 베이스 쪽에서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덜클 위치가 진짜. 머린데요. 우와. 버즈. 이건 예상에 됐고. 근데 이거 시장에는 잘해야 돼. 봉쇄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균열 한 번 맞았고요. 안 깨지는 위치예요, 이거 절대로. 네. 일단은 반을 한 번 할 생각일까요, 도마. 왼쪽으로 쪽 타이밍. 자, 일단 계속해서 확인 좀. 와, 이거 무슨 정말 막. 와, 진짜 에임에 집중이 뭐죠, 이거? 자, 맥넛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버스터 버스터. 아이고, 치면 안 됐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맞을 수밖에 없죠. 이거 지진 강사까지 있어서 억제는 돼요. 다 뚫었어요, 일단. 이거 일단은 살았고. 우와. 야, 내 푸나틱 노림수. 와, 알비, 알비. 알비 스테리어. 알비 대박 샷건. 아니. 야, 진짜 알비. 이쪽도를 해주는데 이겨야죠. 이거는 진짜 혼자서 단 한 샷에. 매드무비 찍은 거예요. 야, 알비가 진짜 이번 챔피언스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요. 진짜 와, 말이 안 되는. 방금 전에. 와. 정말 빨랐어요. 자, 두 선수는. 지금 제가 볼 땐 푸나틱 맞은 세 명은요. 어이가 없을 거예요. 뭘 맞은 거냐. 도대체. 일단은 도마가 끊어주는데. 그렇죠. 스택스. 그렇죠. 맞고 가. 이거 진짜 알비가 몇 번 해줍니까? 근데 알비가 저 세 명을 잡는데 1초 동안 걸렸어요. 이건 리플레이 봐야죠. 이건 리플레이 봐야죠.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제 열한 번째 라운드로 갈 텐데. 진짜 알비의 선수의 이 플레이는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것도 진짜 바르빵. 하나, 둘. 중간까지. 아, 풀러. 이거는 한 발 끊고 회복하고 스프레이로 다 잡은 거라. 다 잡은 거라. 이거 아, 이게 전반. 11 라운드라. 무기 살리는 게. 이것도 매그넘 위치가. 얘, 의미가. 점픽으로 보면서 오는 거 월샷으로 한 번 긁으려고 하는 위치라. 콜 줬어요. 아, 버즈 눈치 빨랐죠, 이거는? 자, 잠깐만요. 자, 3대3. 시간이 흘러갑니다. 주접자 일단. 가약 재생 누르고. 버즈가 빨리. 그렇죠. 버즈는 안 보여. 안 보이게. 아하. 스택스. 자, 버즈. 그리고 바꿨어요. 총도 바꿨습니다. 자, 보스터.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이거. 자, 일단 반. 반 해체. 반 해야돼. 하고. 아하. 아하. 버즈. 상대. 드디어. 드디어 풀었어요. 야, 이걸 했어요. 이걸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우주 장벽을 세워주면서 들어온 푸나틱. 아, 여기 알아요? 지금 알비 선수? 살짝 머리 볼 뻔 했는데, 스택스. 와, 스택스. 이걸 봐요. 진짜 잘하네요. 와, 스택스. 야, 오도의 품격. 야, 진짜. 와, 진짜. 이거를 예상하고 본다는 게. 야, 진짜 한국 발로란트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예. 저거를 끌어올려서 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에임까지. 좋아요. 일단은 두 개의 봉쇄가 각각 서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한 명이 봉쇄가 됐고요. 자, 그리고 마코 선수가 뒤쪽에서 잡아냈어요. 네. 이거는 잘했고. 중력이 샘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지금 플라틱이 결국 BC를 때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A쪽이 대놓고 숏오프가 몇 라운드 고정이었기 때문에. 전반 마지막이에요, 이거. 아, 일단은 스파이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주우러 갈 거고요. 일단은 모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봤어요. 이제 들어가죠. 지진강타우지만 마지막입니다. 전반전 6대6. 너무 잘했어요. 궁 포인트 작업을 끝내고 갔던 시점인데. 나와요. 2명이에요. 도마. 마지막, 도마. 2명. 이거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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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그렇죠. 스택스 일단 우클릭으로 한 번 더 잡아줬습니다. 어, 고스트 업그레이드. 이거 돌려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다 빼고 온 거라서 은신천까지 왔다는데. 이거, 이거, 이거. 가는 척하고 다시 가야 돼요. 빼는 척하고. 미드 전진만 보고. 오. 오, 오, 근데 나가거든요. 이거 착오로 갈 생각이야. 이거 근데 그 생각일 수 있어요. 착오로, 착오로. 근데 이 보스터가 이거 볼 걸 알아야 되거든요. 봤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킹, 킹.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미스틱 혼자 나왔어요. 이 중요한 타이밍에 돌아왔어요. 자, 어디로 가요? 이거 빨라요, 빨라요. 미스틱이 빨라요. 미스틱 진짜 빨라요. 미스틱 진짜 빨라요. 스택스. 우와. 설치까지. 공포 4개. 공포 4개. 오. 됐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아니하던 걸 하려고 가네요. 오, 근데 나와있거든요. 도마도 나와있고요. 이거. 오, 이겼어요? 그리고 더 퀘. 하지만 더 퀘. 오, 백업. 오, 백업. 아니, 굿. 아니, 굿.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미스틱 땡큐. 자, 이거 메인으로. 메인으로, 메인으로. 메인으로. 없앨도 됐는데. 네. 아, 체력이 없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뒤뒤뒤뒤뒤뒤. 아, 일부러 안잡았어요. 아, 이거 일단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스택스가 그래도. 뱀단이 있어가지고 설치되고 잘 봤어요 매그넘의 위치 파괴됐습니다 한명희 선수 설치와 지진간 타면 사이트 한쪽 미는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연결 라인 미는 게 낫지 않나요? 과감하게 한쪽 선택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 마코는 총기 짧으니까 연방 안에서 반응 먼저 하겠다 마코의 연기가 좋아요 지금 연기 좋아요 최대 효율로 지금 끝까지 나 없는 척 지금 여기 없는 척 들어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왼쪽에서 마코! 자 연방 잡았고 뒤진 강타? 성강! 성강 좋아요 아! 몬스터! 맞았습니다 마코! 마코! 야 근데 이거는 총기 성강 연계로 잡았으면 이긴 거긴 한데 너네 사이트에 들어가라 밀어넣었어요 도마가 대기중이네요 자르러 나갑니다 자르러 나가요 자 확인했어요 버즐! 일단 버즐! 덕크가 들어오네요 아 매그넘 매그넘 자 뒤쪽에 연막 속에 숨어있습니다 연막은 금방 꺼집니다 킹 좋고 버즈! 옆에서 버즈! 자 빼고 자 해체 아직 안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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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자루 해체됐습니다 반해체 정기에는 살려야되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좀 짜증나게 만드네요 좀 짜증나게 만드네요 아 시간 많이 쉬웠어요 네 자 뒤쪽에서 옵니다 이거 의식하고 있어요 마코! 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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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리가 없어요 아까도 여기에 당했거든요 근데 같이 맞았어요 같이 맞았고 두 명 이러면 지진 형태를 안전하게 못 쏟는 위치라서 알비가 줘야 돼요 알비가 줘야 돼요 알비가! 아아 이거 나오면서 빠른 박자였습니다 언더 갇히는 그림인데요 눈 멀었어요 언더 갇혀요 아니 와 아이 큰일 났어요 아 이게 뭐냐면 킹 위치 너무 좋아요 킹 위치 킹 위치 연기해줘요 킹! 아! 좋습니다 자 하나일 리가 없죠 하나일 리가 없어 계속 빠져야돼 다 뒤에요 자 근데 이럴 때 도마를 놓치면 안되고요 자 일단 보스턴는 이거는 방향 틀었어요. 방향 틀어서 숏. 버즈가 보는 순간 균열 들어갈 거라서. 그렇죠. 맞고. 자 일단 위치가 계속 이건 알아요. 아 미스틱. 버즈. 그렇죠. 버즈가 마무리. 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두둑 두둑. 왼쪽 총총총. 그럼 이렇게. 자 근데 한 명 더 와요. 한 쪽에서 다른 쪽에서. 요쪽 찍고. 됐어요 이렇게만. 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 흐르는 거 확인하다. 알비가. 못 봤어요 일단은. 콜을 줬어요. 한 명 흘렀다. 그러면 메인 체크 하겠죠. 마코가. 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가서. 사운드 됐어요. 그렇죠. 됐어요.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스택스 선수는 일단. 지진 강탈 한번 사용해 주면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거 스택스를 위해서 마코가 연기를 해주는 건데. 아 이걸 클리어예요? 이걸 클리어예요? 이걸 체크해요? 제발 스택스. 하나. 데뷔 장치. 아 믿겨뿐. 알비 알비 알비. 마코. 됐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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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가 정렬이 왔어요. 11 대 10. 알비가 몇 번째입니까 이거. 남았습니다. 벌써. 이번에는 보세요. 뒤에 알람 보 부탁이 없죠. 네. 그러면 어 킹 없다. 근데 이번에 마코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둘 만나면 안 돼요. 한 명은 뒤에 줘야죠. 자 마코. 그렇죠. 자 한 명 더 있어요. 마코는 어차피 나는 글로벌 백업 돼. 나는 글로벌. 우와 한 명 더. 이겼어요. 이거 왜 이겼죠. 뒤에 뒤에. 이거 져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이기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죠. 지금 또? 잠깐만요. 아니 진짜. 자 마코. 눈치 싸워. 눈치 싸워. 이미 이거는요. 이미 전기 터졌어요. 네. 아프라틱은 못 가요. 왜냐면 총기 살려야 돼요. 긁어서 쓴 거라 매치에 총 없으면 끝나는 거 알아서 못 가요. 이거 잡으러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스택스가 염려. 집중해야죠. 잡으러 가야 돼요. 이거 지진강탈에 만들어놨거든요. 스택스가. 아 옆이에요. 됐어요. 버즐. 하나의 총기를 뺐습니다. 너무 급해도 같은 팀을 쏘는 건 아니고요. 네.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일단 매치입니다. 봤어요. 밀린 거 커요. 근데 이게 위아래 더블이라서. 그렇죠. 요고리. 버즈. 에이는 알아도 못말른다. 이렇게 알아도 못말른다. 맥은업 뒤쪽에서 스택스. 그러면 한 번만 더. 2명 남은 에이저. 3대2인데 자리 먹었고. 설치됐고. 변수인 봉쇄를 들고 있는 맥은업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자 봉쇄도 없고. 아 실수. 자 본인한테 간 건가요? 네. 예. 이거 보시다 스트레스 받았죠. 5도 입장에서. 얘네 왜 전부 에이아.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니까. 뭘 에이아 돈 먹으니까 가는 거죠. 예예. 죄송합니다. 예예. 비보내소가 아니에요. 비보내소가 아니에요. 비보내소가 아니에요. 끝. 끝. 알비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헤이브를 똑같이 되갚아줍니다. 13 대 10으로 비전 스트라이커즈 승리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네요. 13 대 7. 아주 잘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킹이 돌아왔고 마코의 꾸준함과 알비가 만들어낸 세 라운드 슈퍼 캐릭. 너무 좋았죠. 일단 스택스 선수도 잘했고 전체 수치가 200을 넘었습니다. 킹 선수는 후반에 가서 정말 터져줬고 우리가 좀 우려하던 걱정하던 부분들 다 불식시켜줍니다. 이번에도 더 없을가네요. 역시 그냥 그레이브는 독과 동일하게 이러면 영역에서의 힘싸움을 세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진짜. 아마도 킬조이에게 많은 걸 몰아줘가지고 물론 여진의 변수는 있지만 킬조이가 먹고 들어가는 봉쇄라든가 아니면 그 봉쇄를 통한 그 킬조이를 통한 영역 수비를 하고 나서 교전해서 풀어내는. 역시나 프나티가 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또 다시 한 번. 잡아먹으러. 오 잠깐만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와 이거. 이거 처음 나오는 작전이죠. 그리고 YB까지 한 명 더. 이거는 단 한 팀도 안 했던. 바이퍼는 영역을 한쪽 사이트에 면적만 넓게 먹으니까 아스트라로 양각을 다 지우고 동시에 나오겠다. 지금도 보면 장막이 처진 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아래쪽을 먼저 지우고 나서 소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테이크를 하겠다. 야 이거 처음 나오는 오데요. C9도 이런 식의 조합은 구성했지만 안 됐던 이유가 애매하게 영역을 먹고 버티다 그랬거든요. 자 일단 해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반해체는 됐어요 일단. 그리고 일단 탁 쪽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위쪽으로. 위험해. 조심하죠. 해체가 안 되요. 해체가 안 됐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전에 안 풀었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아케이드에요. 여기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중교 계셈. 이게 진짜였는데. 킹이 이걸 견딘다면. 그리고 덜크가 노력한 게 나는 취약 안 맞을 거야. 너만 맞아라. 와우. 거기다 스택스까지도 다른 쪽에서. 선물 땡큐. 진짜 너무 좋았죠. 위치 완벽. 그리고 지금은 킹이 바로 녹지 않고. 뒷걸음을 치면서 양념을 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코에 이어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알람보 때문에 메인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어쨌든. 버전은 조금 기다렸다가. 지진강타로 일단 안쪽을 지워줘요. 버즈 버틸만 해요 이거. 알비도 있습니다. 와 알비 여기. 일단 보스터가. 아 그 뒤에도 있었어. 도마까지. 근데 이건 알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잘 찌른 건데. 저거 말고 기회 없었거든요 솔직히. 닥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마 위치 보시면은. 친편에서 여진 쏠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 떴어요 덕에. 와 연계 눈 멀었어요. 너무 좋았죠. 자 그리고 둘마 어디다 봐요. 뒤쪽에서 옆쪽에 있습니다. 자 알비는 근데 버즈가 지금 메인이라. 자 어차피 설치는. 설치 설치 설치. 옆쪽에서 퍼지. 아 도마. 스킬이 템 때문에. 와 이거를. 집착하게. 스킬이 많아서. 자 일단 진입은. 어쩔 수 없이 될 거라. 밧줄 라인을 못 내려가면. 결국 각이 없거든요. 이거 안테나 정리 못하면은. 지진단 사고 다 의미가 없어요. 오 좋죠. 버즈. 스파이크 드라. 안테나. 버즈. 스파이크가 있는 자리에. 한 번에 예샷. 그리고 더 큰 위치에 확인됐습니다. 자 시간 태우면 돼요. 시간. 이렇게 맞아요. 상킬. 이렇게. 자 이러면 안테나 웃고. 자 이거 시간을 기어야 돼. 시간을 기어야 돼. 스파이크 위치. 스파이크 위치 알아요. 괜찮아 기다리고. 빵. 빵. 절반이 아닌데. ях아. 아아. 이거 창피희. 차렬.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때리 blows. 정íd mun Exceptep now. 속에. 미칼마칼 Jade. 상킬 Folks. 아니 정말. 장비를택어 받고. 킬 Ő. 오 좀 가까이 가요. South況 increment Technology. Non quanto about 30 minutes. Pad previs Il. 파이가lan을 보면. 자 더 큰 시간이나 후. 요거 뺏锋은 뭔가요. 나. 근데 뭐예요? 마코가 너무 잘했어 이거 자 이제 위치는 알아요 알비 선수 아 이거 반딧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마코가 이거는 그냥 힘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앉으면서 원퇴 아 이마저도 진단히 싸우는 거 같아요 총총총총총총 먹고 나갔어 그래도 네 자 일단 도마가 알비가 끊으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네 화력 차이 때문에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두 명의 선수를 쉐리프를 통해서 끊어줬었던 예 상황인데 자 마코는 나오는 선수를 좀 잡기 위해서 대기 중 이 한 자루라도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야 근데 진짜 탑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쭉 내뱉 아 팔 이것도 기다리고 있었네 뭐 덜프는 뭐 암살까지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의식 아 이거 좀 아쉬웠네요 이러면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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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터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일단 백업을 노렸는데 중요한 건 뒤였죠 도마가 아스텍스 마코 아스텍스 있습니다 아 완벽하게 꽁꽁이 구덩이 으흠 에이 사이즈 구덩이네요 이거 혼자서 봉쇄 쓰기는 힘들어요 어 에 그쵸 허허 아니 봉쇄를 미끼로 내주고 그러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죠 위 아래층으로 지금 갈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일단 한 명씩 가능 아 아 아 아 자 빛사이트에 설치 절 앞에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세 명 남았습니다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자 보스터가 긁으면서 사실 많은 피가 있긴 했어요 오히려 안으로 갇힌 그림이 됐고 이러면은 메인선 의미가 없죠 네 시간 조율 잘해야 돼요 계속해서 봐주고 이대로 자 시간 두 명 남았습니다 자 안에 쪽에 교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자 매그럼 매그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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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작전 타임 두 번이 2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화들짝 놀래서 빠진 거라 아 아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선방에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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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타이밍 그렇죠 한 명 더 그리고 한 명을 집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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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할 때 킹 그리고 또 체력 아 좋아요 아 또 자 필수 라운드 시원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매그라운드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씩 맥업이 됐죠? 어 졌어요? 잠시만요 해치 들어가요? 어이 잠깐만 아니 이거 이상한데요? 지면 난리나요 이거 지면 난리나요 지면 지면 난리나요 와 아 잦다 아 잦다 아 잦다 아 잦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코가 아예 대놓고 그렇죠 변수 만드는 거 이번엔 위치 달라요 아 마코 영리하기 진짜 영리해요 머리 숙여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알아서 보내야 돼요 알아서 보내야 돼요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알아요 마코 맥도 야 진짜 마코 천재에요 하지만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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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코가 설명 와 마코 자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더클 더클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최대한 버텨야 돼요 최대한 버텨야 돼요 더클 자 2대1입니다 더클 중력이 셈 자 옆으로 끌어 당기고요 이게 마코가 죽었으면 저것도 안 됐어요 사실 시간만 끌어줘야 돼요 마코가 와 진짜 마코가 내가 주워왔어 마코가 애증된다 마코가 내가 불덕을 주워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우주장면 끝나는 터네 이랬을 때 마코가 뚫어주면 마코 드루 그렇죠 지진 강타 자 여기까지는 뭐 예상했고요 아 잠시만요 이러면 안쪽에 갇히는데요 자 버스터 아 돌데도 들어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 안테나 라인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하 이러면 마코 살려야 돼요 이거 이거 어렵네요 자 중력이 셈 2번 한델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 시간을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했는데 탑은 열어주겠다 자 스택스가 먼저 스킬 균혈부터 준비합니다 아 근데 너무 영례해요 지금 완전히 열어주고 탑을 아예 열었잖아요 얘 이거 가둬먹겠다 와 진짜 위치던 정이 위에 가야 되는데 아 이해도도 높고 아니 도크 이래서 수비가 수비 아니다 공격처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식으로 공수전환이 가능해요 스파이크 드랍 와 아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걸 안했던 건 아닌데 에임이 더크가 너무 좋았고요 카메라에 어골 끌리면 안돼요 아 확인됐어요 네 자 찍혔어요 마코는 가겠는데요 위치가 자 일단 중력에서 아 살리려고 스택스가 옆에서 어떻게든 자 알비가 매그넘 자 그리고 마코 아 마코 잊었나요 존재를 아 이거 칼수압이 좀 늦어 이거 시간이 되거든요 일단은 해체가 안돼요 해체는 안돼요 네 와 좋아요 버즈 자 더크가 체력이 없습니다 아 너 총알 너무 많이 떨구네 우리 갈 길이 먼데요 음 다 떨궜어요 아 자 버즈 한 번 더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여진대면 어쩌서 써야될 거 아 여진대로 피했어요 안 잡힌게 다행이죠 한 번 더 야 진짜 계속 스킬 쓰네요 와 이걸 또 나왔어요 아 데뷔 장실 버즈 한 명 하지만 도마에게 잡히고 자 어려워집니다 마코 아 도마가 끝을 마무리 짓네요 자 13 대 6이었습니다 아 프렉처 분명히 본인들이 한 번 네 어려움을 겪었던 맵이어서 그런지 충분히 많이 준비해왔었던 푸나틱이었고 뭐 강해했습니다 예 전통의 강호답게 그동안 푸나틱이 계속해서 뭐 세계대회에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비전시 할거지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끝이 아닙니다 승자전에서의 패배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전 한 번 더 통과를 하면서 이스드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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